핵심 주제 34번째, 화폐의 공급과 본원 통화에 대해서. 우리가 화폐의 공급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주제는 아마 화폐의 수요를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 주제는 화폐의 수요와 공급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화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냐를 배우겠죠. 먼저 공급을 먼저 배울 건데 그중에서 본원 통화를 배울 겁니다. 이 본원 통화가 뭐냐면 중앙은행에서부터 흘러나온 돈을 본원 통화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통화량에 대해서 배웠죠. 통화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흘러다니냐가 통화량이잖아요. 그런데 중앙은행에서 본원 통화 흘러나온 돈 즉 1원을 중앙은행이 시중에 내놓잖아요. 그럼 1원만 흘러다니는 게 아니에요. 좀 신기하죠. 그렇죠? 한 5원, 10원이 흘러다닐 수도 있어요. 통화량은 많아죠. 그러니까 1원을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 1원을 딱 내놓으면 시중에 통화량은 1원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10원, 100원 그런 식으로 증가를 합니다. 왜 그러는지를 이따가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원 통화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를 이해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원 통화가 아까 중앙은행으로부터 흘러나온 돈이라고 그랬죠? 일단 중앙은행이 발권은행이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본원 통화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누구한테 흘러가냐면 개인하고 은행한테 흘러가는데 개인은 이 본원 통화를 받으면 일부는 자기가 현금으로 갖고 있고 일부는 요금을 예금, 즉 저금하겠죠? 은행에 예금하겠잖아요. 그러니까 현금과 예금의 형태로 갖고 있는데 은행은 본원 통화가 나오면 첫 번째는 얘네들은 일부 현금으로 보유해요. 현금으로 보유해요. 마찬가지죠? 개인이랑. 이거를 우리가 시재금이라고 합니다. 시재금으로 자기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예금을 하는데 예컨대 지급준비금이라고 있는데 보통 이거를 한국은행에다가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의 은행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같네. 개인이 현금과 예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은행도 시재금하고 지급준비금, 현금과 예금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뭐 하냐면 대출의 준비대출. 개인하고는 이게 틀리죠? 대출을 해줘서 이 대출 금액이 예금 통화의 창조 과정을 반복을 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화폐 본원 통화가 1원이 은행에 들어갔으면 이 창조 과정을 통해 가지고 10원이라 그럴게요. 10원. 10억이라고 그럴까? 10억이 은행에 들어가면 이 중에서 지급준비금으로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시재금으로 1억 정도 갖고 있어야 되고 이 8억이 대출이 되면서 대출이 돌고 돌고 돌아서 한 예를 들어서 80억 정도의 통화량으로 됩니다. 돌고 도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흘러나가는 거는 10억이었지만 한 82억의 통화량이 늘어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대출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이 이겁니다. 봐봐요. 중앙은행에서 본원 통화 내놓죠? 그럼 이 본원 통화를 개인과 은행, 중앙은행과 비교를 해서 일반은행을 우리가 예금은행이라고 하면 개인과 예금은행에게 본원 통화가 흘러들어갔죠? 그러면 이 예금은행은 지불준비금으로 어느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대출을 합니다. 시재금하고 그리고 개인도 예금을 하겠죠? 그죠? 예금을 하고. 그러면은 봐봐요. 예를 들어서 본원 통화가 방금 전에 10억이었어. 그런데 지불준비금으로 2억을 가지고 있고요. 시재금으로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아까 1억이라고 그랬나? 이 전페이지에서. 이거 시재금으로 1억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거 지불준비금으로 1억, 시재금으로 1억. 그러면 8억을 개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이 그냥 예를 들어서 8억을 다른 데 하나도 안 쓰고 다 예금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8억이 다시 예금이 된 거죠? 그러면 이 8억 중에서 한 5천만 원만 지불준비금으로 놔두고 다시 7억 5천만 원은 대출해 주고. 개인이 또 7억 5천만 하면 어느 정도 지불준비금을 떼주고 또 대출해 주고 그러면 계속 돈이 돌죠. 통화량이 엄청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본원 통화는 10억밖에 안 나갔지만 대출을 통해서 즉 은행과 개인의 대출과 예금을 통해서 신용이 창조가 되는 걸 통해서 통화량이 본원 통화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 이걸 우리가 신용 창조라고 해요. 신용 창조. 다음 핵심 주제 35에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자 본원 통화가 그럼 왜 하이 파워드 머니라 그런지 알겠죠. 왜? 파워. 파워가 세잖아. 10억밖에 안 나갔는데 시중 통화는 얼마 그래서 80억 넘게 지금 생기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본원 통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원 통화의 정의가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해서 시중에 나온 현금이죠. 그래서 본원 통화가 한 단위 즉 1원이 공급되면 통화량은 예금 신용 창조 과정을 통해서 본원 통화 공급량 한 단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를 한다는 거. 자 여태 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조절해가지고 통화량 및 이자율에... 자 근데 봐봐요. 이게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 일반은행한테 야 다시 10억 내놔. 그러면 통화량이? 그렇죠. 80억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본원 통화를 좀 많이 풀었다가 더 적게 풀었다가 이런 걸로 통화량을 조절하겠죠. 그죠?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서 돈이 시중에 많으면 돈이 흔하니까 사람들이 돈 빌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잖아요. 이자율이 낮아지죠. 근데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아요. 통화량이 작으면 이자율은 올라가겠죠. 통화량으로 이자율에 영향을 미쳐서 금융정책을 수행을 하는 일을 합니다. 중앙은행은 본원 통화를 조절을 해가지고 자 본원 통화의 구성을 좀 보면요. 이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본원 통화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민간으로 흘러간 현금 통화, 그 다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화폐인 지급준비금으로 나눕니다. 근데 지급준비금은 크게 법정 지급준비금과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나누는데 지급준비금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A은행에게 예금했답니다. 그러면 은행은 100억을 예를 들어서 3%의 예금이자를 주고 예금을 했죠. 이 고객이. 그럼 은행은 이거를 5% 이자를 주고 이거를 대출을 해주고 싶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자의 차이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가 2% 나잖아요. 이걸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 그래서 이 차이를 가지고 은행은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뭘 하고 싶냐면 100억 예금 받으면 다 100억 싸그리다 대출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예금을 한 고객이 야 나 오늘 돈 필요하니까 3억만 줄래? 라고 했을 때 100억 다 빌려주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지급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갖고 있는 돈. 이걸 지급준비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런 요급을 예금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15%의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얼마 정도는? 15% 정도는 그걸 우리가 지급준비율이라 그러고 국가에서 정해놨어요. 야 너 15%는 갖고 있어. 그게 법으로 정한 법정 지급준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한 15억은 이상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싶은데 대출을 하려는 데도 없고 돈이 남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예컨대 한 3억이 남았어. 이 예금 중에서. 그러면 이게 뭐다? 이걸 초과 지급준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이건 예금을 예를 들었는데 돈이 뭐 본원 통화고 뭐건 흘러들어오면 법정으로 얼마까지는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초과로 갖고 있어도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본원 통화가 현금 통화와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가게가 가진 거고 은행에 이 지급준비금을 또 두 개로 나누면 은행 자체가 시제금으로 갖고 있는 금액이 있고요. 또 이거 중에서 남는 돈은 중앙은행에 지급준비예치금이라고 해서 이거를 중앙은행에 넣어놓은 것을 지급준비예치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법정 지급준비준비금이랑 지급준비예치금이랑 금액이 항상 같은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서로 다를 수도 다를 수가 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 지금 지저분하게 적어서 여러분 잘. 자 지급준비예치금하고 법정 지급준비금하고 개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얘네들은 뭐예요. 지급준비예치금은 이건 중앙은행에 은행이 예금해놓는 거예요. 그야말로. 근데 이거 법정 지급준비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준비금. 얘네 둘이 다른 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시제금하고 그 다음에 가게가 가지고 있는 현금통화하고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폐발행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본원통화가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원통화가 그러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온 돈이 누구한테 전해지느냐. 이 본원통화는 정부를 돈을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부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죠. 그럼 본원통화가 은행에서 밖으로 나가네.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화량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재정 적자 그리고 재정 흑자의 감소가 있을 때 그때 본원통화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죠. 그리고 재정 흑자가 감소하게 되면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빌려요.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채권을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국채를 매입해요. 국채. 그러면 국채를 매입을 하면 이때 채권은 들어오면서 돈은 나가죠. 중앙은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통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량은 증가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는 내려가겠죠. 왜? 통화량이 많아지면 이자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채권을 그러면 매각하면 반대예요.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각을 해버리면 시중에 있는 돈을 중앙은행이 다시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자는 올라가게 된다. 자, 이거. 그 다음에 금융 부분을 통해서는 본원통화가 어떻게 나갔느냐. 예금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 빌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본원통화가 밖으로 나가는 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 부분으로 통화한 본원통화가 나가는 거. 이거는 뭐냐면 수출, 기업들 있죠? 기업이 돈을 빌리잖아요. 아니, 기업이 해외에 수출해가지고 외화, 달러 벌어들이죠. 그럼 그 달러를 사실은 한국은행에 가는 건 아는데 일반은행에 가서 돈 바꿔주세요 하면 일반은행에서 돈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외화를 일반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바꿔달라고 그래야 돼. 외화 업무를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 외화를 바꿔주면서 한국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증가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거나 외자를 도입,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본원통화는 증가한다. 왜? 돈 바꿔가야 되니까. 한국 돈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수입이 증가하고 이제 외체를 상환했어. 외국의 채무를 상환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가지고 있던 달러를 이제 주겠죠. 그러면서 한국 돈은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화는 감소하게 되죠.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이 달러 주세요 하면 달러를 한국 돈 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 이거 한국은행에서 사는 건 아니고. 아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보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 한은이야. 그리고 여기 일반은행이 있어요. 그냥 이거 예금은행. 예금은행이고, 여기 수출업자가 있어. 수출업자가 있죠? 이 수출업자가 예를 들어서 100불을 벌었어요. 100불을. 100달러 벌어가지고 은행한테 야, 100불 줘. 그러면 이 예금은행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한국 돈 10만 원을 주겠죠. 그러면 이 예금은행이 달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한테 준다고요. 이거를.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지금 10만 원 예금은행한테 줘야 되죠. 본원 통화가 나왔잖아. 본원 통화가 나와서. 어떻게요? 그러면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겠죠. 달러를 사면은 한은한테 달러를 달라고 그러고 한국 돈은 들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수출에서 외환이 있으면은 통화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중앙은행의 순자산 변화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을 살 수도 있어요. 자기 건물을.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돈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중앙은행의 재무상태표를 좀 보시면요. 자, 일단은 본원 통화가 부채 항목에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원래 그 돈이 중앙은행의 돈은 있잖아요. 돈을 갖고 오면 금으로 바꿔줘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금태환화폐라고 했는데 미국 놈들이 그 베트남 전쟁 때 돈을 막 찍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원래 달러, 그러니까 돈을 예전에는 어떻게 찍었냐면 금이 발견된 만큼, 금이 발견된 만큼만 찍었는데 금이 뭐 사방천지에 널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화폐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없었겠죠? 그런데 베트남 전을 치르면서 돈을 막 찍어냈어. 그러니까 이제 돈을 프랑스에서 눈치를 챈 거예요. 얘네들이 금 생산량하고 상관없이 돈을 막 찍어냈어. 그래가지고 프랑스 놈들이 얍삽하게 이거 돈 다 바꿔줘 하고 바꿔가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뭔가 낌새를 채고 우르르 다 바꾸러 왔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71년도인가 그때 불퇴완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금으로 안 바꿔줘. 라고 하면서 이제 화폐는 더 이상 금으로 바꿔주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그때 남아있는 버릇이 있죠? 관습적으로 이 본원 통화가 부채 항목에 있는 거는 누군가 금을 가져오면 금의 부채로 보고 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부채 항목에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그 매경 테스트 보려면 회계도 배우죠? 그래서 복식 부계의 원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한 사람이 100달러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의 돈을 여기에 외화 자산이 100불이 늘어나죠. 그죠? 그럼 이게 10만 원일 거 아니에요?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환율 1,000원이라 그러면 그러면 화폐 발행액 10만 원을 이렇게 본원 통화가 풀리게 되는 거죠. 이게 시중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수입업자가 100달러 빌려가려고 그러면 이 100달러를 내주면서 당연히 화폐 발행액은 민간에 했던 화폐 발행액은 줄어들겠죠. 이거 돈 주고 사면서 돈을 다시 늘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정부에서 자 돈을 여기 보시면 채권을 샀어요. 채권을. 만약에 이 중앙은행이 유가증권, 즉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을 살면서 돈이 풀리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경우에도 자 우리가 볼까요?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자산 항목이 올라가면서 여기 화폐 발행액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그죠? 여기 본원 통화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것도 통화량이 증가하게 돼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여기서 공개시장 조작 이게 나중에 다 뒤에 가서 배울 텐데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실시했대요. 그랬을 때 한국은행의 대차 대접표가 이렇게 됐대. 그러면 여기 국채가 100억 증가했다는 말은 은행이 유가증권 100억 원어치를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불준비금이 100억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지불준비금이 이 본원 통화가 아까 지불준비금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지불준비금인 본원 통화가 100억이 늘어났겠네요. 시중에 돈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100억을 100억 원어치의 채권을 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각한 게 아니라 매입한 거죠. 매입해서 시중에 100억이 풀렸으니까 시중에 통화 공급은 더 증가했겠죠. 통화 공급이 늘어나니까 금리는 상승이 아니라 하락했을 거고 그 다음에 시중에 보통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환율은 상승하게 돼요. 하락하는 게 아니라 통화가 한국 돈이 많이 풀리니까 외국 돈이 그만큼 귀해지죠.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하고 원화의 가치는 내려가는 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내려가면 환율이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해야 되는데 하락했다고 하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균형 통화량은 변화가 없을 거에요. 아니죠.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게 화폐 수요 곡선이고요. 이게 화폐 공급 곡선인데 이게 우측으로 이동하면 통화량은 여기에서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게요. 이거 나머지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가 되게 좋아요. 이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아셨죠? 이런 거. 본원 통화가 증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본원 통화 증가하면 통화량이 증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 이자율은 하락한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폐 공급에 대한 우리가 본원 통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폐 공급에 대한 화폐 공급에 대한